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저희 엑소의 정규 2집 엑소더스 리패키지 앨범 럭미라이프 활동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엑소엘 많은 분들께서 저희 엑소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호 형이 말한대로 제가 너무 아쉽게 여러분들께 럭미라이프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아쉬움만큼 저희가 다음 앨범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거니까 그때까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실거죠? 네 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네 백현씨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 엑소가 있다는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우미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희는 럭미라이프 활동하면서 정말 즐겁게 활동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웠어요 그럼 성공한겁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어요 네 정말 럭미라이프 이후에도 저희 엑소가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올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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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смотр 엑소 럭을 크리스로